오늘의 게임 You are a cockroach in my house 이게 아무튼 바퀴벌레에요 아 여기 위에 나가려고 올리드라는 거네요 오 이상의 느낌이 와 바퀴벌레 이거 겁나 아 왜 왜 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공매 해야 되는 거 공매 해야 되는 거 공매 해야 되는 거 제가 여기다가 가져와서 됐다 아 나 이겼다고 뜨네 세상 과자 도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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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거야 어 그 다른 거는 없나 어 여기 있다 토스트 나와 아 아 인간에게 다 왔어 뭐야 왜 일어나지 못해 아 뭐야 아 들키면 죽는 거야 아니네 다시 가볼게요 지금 도노 빵 팝콘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안 들키게 조심조심 가볼게요 이제 빵은 얻었으니까 팝콘 트위즐러 쿠키랑 뭐 여러 개가 필요하네요 어디 있을까 나머지는 야 근데 바퀴벌레가 빠르긴 빠르구나 왔다 쿠키 쿠키 넌 이제 내 거야 야 한 번에 막 두 개씩 들고 갈 수 있나 안 되네 이렇게 했고 나머지 팝콘하고 트위즐러 하러 가봅시다 욕조에 어? 욕조에 뭐가 있다? 아 이게 팝콘이구나 난 또 뭔가 했네 아 꺼냈고 샵 옵시다 뭐 어딨나 아래는 없고 올라가 어우 어지러워 어우 어지러워 오오 뒤에는 뭐 없나 뒤에 없다 가자 여기도 제가 있다 인간이 있는데 안 보이는데 트위즐러라 이건 트위즐러 뭐 일단은 어.. 계속 찾아볼게요 근데 안 보여 여기 롤 들어가게 되겠네 어? 저거인가? 어딨는거야? 헬 수가 없구만 내려놔 책상 위에는 없소? 어떻게 생긴건지만 어떻게 생긴건지 말하면 좀 찾아볼텐데 아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어우 됐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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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심식사 먹고 아 또 한 번 더 먹는거야? 일단 들고 가자 뭐 아야 어우 어지러워 일단 그렇게 먼저 도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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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왜왜왜왜 아 저기 빵이 있네요 빵 가져옵시다 도망쳐? 아니 근데 인간이 계속 자 근데 이게 다인가? 근데 이걸 왜 거의 천명 가까이 하고 있던데 야 야 음 인간은 계속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빵 찾았으니까 다른 거를 또 찾아봐야겠네 여기 여기 위에 있는 거 없고 바나나 찾았네요 바나나 하고 으악 올라가 올라가 여기 화장실 좀 아 아 비켜 없고 바나나랑 사탕이랑 트위즐러랑 팝콘 총 4개 더 찾으면 되네요 요고 야 이거 올라가기 너무 빡세다 벽 타고 올라가는 게 빠르지 자 이거 두고 둘 이제 나머지 세개가 남았는데요 세개는 뭐 오 가져왔따 가자 가자 여기가 그러면은 하나 하나 남았다 나머지 하나 트위셀로 찾으러 가봅시다 책상 위, 그리고 욕장에는 없고, 그리고 위에도 없고 그러면 어딨지? 이 중간 곳은 여기밖에 없거든 아, 일단 여긴 없네 아, 이렇게 손장으로도 다닐 수 있네 와... 이... 이... 와... 야, 쩐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퍼크러트가 좀... 놀랬네 지나가시고 이야, 올라왔다. 여기 위로 음.. 예상 안보이긴 한데 야 거의 스파이더맨 수준인데? 어 잠깐만.. 문 닫아봐.. 어.. 안돼 안돼 안돼.. 안돼 안돼.. 어.. 음.. 여깄나? 없거든? 어 찾았다.. 이상한거.. 야 찾았습니다.. 자 끝내러 갑시다.. 하이야! 끝! 자 오늘은 이렇게 아키벌레가 되어서 음식을 에서 먹는게임이었습니다.. 오늘 또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눌러주세요.. 게임은 안뇽! 바이바이! 아키벌레가 되어서..